안녕하세요 식물집사 안혜진입니다 일곱가지 주제로 저희가 식물의 기본기부터 그리고 식물을 디자인하는 그런 팁까지 함께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목부작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부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목부작을 소개하는 자리에 나가면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이거 내가 젊을 때부터 많이 봤다 아니면 나 지금도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목부작은요 조금 변형된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난초를 이용해서 목부작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난초가 아닌 다육식물과 관엽식물의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식물로 한번 목부작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목부작,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냐 첫 번째는 착생식물을 키워볼 수 있습니다 착생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고사리 식물들이라든가 난초라든가 이렇게 어딘가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은 다 키워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식물을 벽에 걸어두고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만 하나 달아주면 이렇게 벽에 짠 하고 걸어두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분에 심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역시나 좀 장소를 이동할 때도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부작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식물은 굉장히 귀엽죠 호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이름은 마틸다 호야라는 일단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관엽이라면 관엽식물이죠 이런 식물인데 여러분들이 이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공중풀이 같은 뿌리들이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목부작을 했을 때 조금 더 착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붙여야 되는 이런 나무가 필요하겠죠 나무는 여러분들이 역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뭐 참나무 껍질 뭐 이런 걸 검색하시면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 식물을 이제 잘 고정시켜 줄 수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썼죠 이런 이제 수태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끈을 이용해서 식물을 나무판에 이렇게 촘촘히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완성을 하면 자 식물이 이제 알아서 잘 자라 주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흙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수태에는 그렇게 영양이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는 잘 내릴 수 있으나 이제 추후에 성장을 할 때는 조금 더뎌 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영양제를 그렇게 수용성 영양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식물 전체에 뿌려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뿌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영양을 보충을 합니다 만약에 영양제를 안 뿌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식물의 성장이 굉장히 더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관리법은 저희가 만들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식물을 먼저 여기 포트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식물을 꺼내보면 이 식물은 흙보다는 이렇게 뭔가 나무 껍질 같은 데서 살아왔구나 라는 게 바로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나무판에 옮기셔도 되는데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으시면은 가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살짝 부패한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요 하얗게 너무 변해버린 이제 이끼들도 막 붙어있고 이래서 조금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나무에다가 한번 해보시면 대보시면 아 대충 이런 모양으로 얘가 이제 자리를 잡겠구나 하고 이제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네 바닥에 내려두고 이제 나중에 만들면은 어떤 모양으로 얘가 앞에서 보일지가 대충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저는 수태를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태는 그 물에 최소 10분 이상 이제 불려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양이 말랐을 때보다는 이제 확 불어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쓰시면 되는데 물이 뚝뚝 흐르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해 네 물이 많이 나오죠 금방 네 요거를 한번 짜서 이제 뿌리를 잘 덮어주시면 됩니다 네 뿌리가 바깥에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잘 감싸 주시면 되고요 다른 일반 이끼보다는 요 수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끼들은 혹시 새 이끼거나 그랬을 때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수태는 살균 처리가 한번 된 거기 때문에 식물에게 좀 안전합니다 되도록이면 요 수태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요렇게 앞을 주면은 조금 모양이 자리가 잡히니까 네 아직 묶지도 않았지만 조금 이제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네 막근을 이용해서 묶어 주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한 손으로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역시 한 10cm는 남겨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묶어야 되니까 그냥 감아 주시면은 됩니다 이때도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약하게 하지 않고 조금만 내가 힘을 준다 라는 생각으로 우선 큼직큼직하게 이끼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네 이것도 잘 고정해 주시고요 처음 끈도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식물도 잘 고정되도록 천천히 감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끼도 이제 더 이상 전혀 흐를 것 같지 않고 식물도 이제 제대로 고정이 됐는데요 처음과 끝을 이제 묶어 주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묶으셔도 되고 저는 조금 뒤집어서 네 뒤에서 묶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냥 매듭을 묶는 대로 그냥 쉬운 매듭으로 그냥 묶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 이제 압을 줘서 여기를 탄탄하게 이제 묶어 주시고 그리고 남은 끈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고요 이제 벽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끈을 위쪽에 하나 달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짧게 하나 준비를 해 놨고요 아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으실 때는 어 그 전동 들이를 이용하시면 이 참나무 껍질은 굉장히 잘 뚫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주시면 금방 구멍이 뚫리니까 요 줄보다는 큰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끈이 이제 통과했으면 요대로 이제 또 묶어 주도록 할게요 묶는 것도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냥 뭐 쉽게 저는 요렇게 요번에는 그냥 요렇게 정말 무슨 끈 줄일 때 묶듯이 요렇게 해서 그냥 묶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요 정도 해서 그 벽걸이 후크 있죠 그런 걸로 그냥 거셔도 되고요 얘는 무거워도 지금 제가 봤을 때 1kg가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그럼 실내용 벽걸이를 벽에 붙이신 다음에 그 거기 고리에다가 요렇게 걸어 두시면은 벽에 고정이 잘 됩니다 너무 큰 식물을 하시면 좀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요런 뭐 손바닥만한 식물들은 잘 버텨내기 때문에 요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이제 뿌리들이 나무에 붙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뭐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고요 요렇게 이제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물을 주는 방법이 궁금하실텐데 오늘은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원래 식물도 젖어 있었고 그리고 축축한 수태가 이제 감싸줬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끼가 지금보다 밝은 색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너무 건조하다 뭔가 바스락 소리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물에 이 통채로 이렇게 뒤집듯이 담궈 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도 물이 닿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담궈서 최소 10분이고요 저는 한 10시간도 담궈둡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는요 식물들이 물을 10분만 맞지 않죠 비가 오면 몇 시간씩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고 났을 때 다음날 식물 보면 어떠세요 나무들이 더 뭔가 막 울창하게 막 자라 있죠 그래서 저는 물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는 편이라 특히나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식물에게는 저는 뭐 그냥 5, 6시간도 12시간도 담궈둡니다 그렇게 물을 충분히 주시고 물기를 손바닥 앞으로 짜신 다음에 물이 이제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면 그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벽에 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직사광선만 피하시면 식물이 자라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영양제를 주시면 더 건강하게 자라니까 그런 액체 영양제를 물에 희석하셔서 분무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영양제를 주실 때는 사실 미세한 양이 여기에 그냥 분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1회 최소 주 1회 한 번 아니면 주 2회에 한 번이라도 꼭 거의 샤워하듯이 이렇게 분무를 해 주셔야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목부작을 한 번 같이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한 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홈가드닝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저희가 식물 관리법과 또 식물 디자인까지 한 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식물이 일상에 재미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식물집사 안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답 저는 고갯이 감사합니다.